전 세계를 항해하며 교류를 터온 3천년 역사의 저력이 있어 오마는 아랍의 이웃나라에 비해 자유롭고 온화한 분위기다. 이슬람 휴일이 시작되는 금요일이면 기도를 마치고 모여든 사람들로 해변이 붐빈다. 친구, 가족끼리 가까운 자연을 찾아 휴식을 취하는 것은 오마의 흔한 주말 풍경이다. 간단히 도시락을 싸와서 카드 게임을 하고 담소를 나누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언제 어디서도 흥겨운 건 역시 아이들이다. 말타기에 도전하는 소녀. 처음인지 잔뜩 긴장했지만 결국 해냈다. 언니인 줄 알았는데 엄마라니.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오만의 문화를 실감했다. 오만 여성은 교육 수준이 높고 정치, 사회 참여도 활발한 편이다. 인사에 오만이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진다. 인사에 오만이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진다. 인사에서 따뜻한 편 only monetary tim 같은 학생 Final Gracias. 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